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이의 29살의 시어너 챕터 1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시어너의 역사적인 첫 프로그램을 함께 한번 만들어 볼 거구요 시어너의 전체적인 구조와 라이브러리 그리고 시어너가 먼저 선예약을 걸어둔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바로 가시죠! 렛츠고! 일단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사용할 개발 환경인 블러드쉐드의 데브씨라는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셨겠죠 일단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게 뜰텐데요 여기서 이제 시어너를 작성하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시어너는 메모장으로도 작성이 가능하고요 리눅스나 유닉스 같은 운영체제에서는 이맥스나 빔이나 혹은 G-Edit 등의 텍스트 에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서 작성하기도 합니다 윈도우에서는 서브라임 텍스트나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부터 무거운 비주얼 스튜디오까지 어디서나 텍스트 에디 기능이 있다면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개발 환경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아름다움이죠 문제는 내가 작업하는 텍스트 에디터 환경이 얼마나 비주얼적으로 이쁘고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사실 개발 환경을 고르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거는 얼마나 시어너에 친절한 개발 환경이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메모장은 모든 목적에 이용되기 때문에 시어너에 특화되어 있지가 않죠 근데 서브라임 텍스트는 그래도 시어너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시어너 문법에 맞춰서 또 색깔을 또 예쁘게 바꿔주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같이 사용할 DevC 프로그램은 뭐 서브라임 텍스트보다는 조금 무겁겠지만 시어너에 어느 정도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시어너 문법에 맞춰서 색깔도 예쁘게 바꿔주고 또한 중요하게 컴파일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설치하지 않아도요 이 뜻은 내가 작성한 코드를 그 자리에서 바로 실행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IDE 개발 환경 중에 비교적 무거운 편에 속하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크기만 몇백 몇기가 할 때도 있어요 무게가 무거운 거는 그만큼 많은 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은 오타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잡아준다거나 어떤 베리어블이 있는데 사용되지 않았다거나 하면은 미리 빨간선을 그어서 야마 이거 쓰지도 않을 건데 왜 만들어놨냐 하면서 따져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자동으로 줄을 맞춰준다거나 인덴션이라고도 하죠 아니면은 심지어 뭐 기본적인 함수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 컴퓨터 코딩에 있어서 진짜들은 막 무겁고 친절한 개발 환경은 취급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뭐 좋은 게 있으면 쓰면 좋지라는 생각으로 아무거나 다 쓰는 편이긴 한데 뭐 아무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개발 환경을 고르는 것도 아주 행복한 일 중에 하나겠죠 오케이 그러면 데브씨가 켜졌고 저희의 첫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작성을 해볼게요 헬로우월드라는 프로그램인데 모든 프로그래머가 처음 언어를 배울 때 만드는 상징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마치 언어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건네는 뭐 그런 종교적인 의식 같은 건데 빌게이츠도 마크 주커버그도 다 처음에는 이걸 만들었을 거예요 일단 뭐 C 언어의 문법, 구조 뭐 이런 거 다 제껴두고 헬로우월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의식을 치룬 다음에 그 이후에 뭐가 됐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만들면은 여러분은 뭐 세례, 혹은 뭐 수계, 혹은 영세그 비슷한 걸 받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군대에 갔을 때 3개 다 받았습니다 초코파이를 위해서 종교 트리플을 달성했죠 아무튼 이건 아주 성스러운 작업이니까 여러분은 이제 코딩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경건한 마음으로 제가 치는 걸 한번 따라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왼쪽에 이 빈 페이지 아이콘을 눌러서 새로운 소스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치는 걸 한번 따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시마크를 한 다음에 인클루드라는 걸 입력하세요 그리고 stdio.h라는 걸 일단 쳐봅니다 이게 뭔지는 몰라요 일단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int main 가로 열고 가로 낮고 그 다음에 큰 가로 열고 엔터 치신 다음에 printf라고 하신 다음에 가로 열고 쌍따옴표 더블 코테이션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hello world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return 0이라고 한 다음에 다시 세미콜론 이걸 다 치셨으면은 컴파일을 해보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devc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컴파일이 가능해요 여기 execute 메뉴에서 컴파일 앤 런이라고 있어요 f11 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멋있게 키보드로 f11을 한번 눌러볼게요 뿅 그러면 뭐 저장을 하라고 나오네요 그럼 뭐 일단 파일 이름을 뭐 hello 라고 하고 저장을 한번 눌러볼게요 어 그러면 컴파일에서 실행이 되더니 검은색 네모난 못생긴 창에 hello world라고 나와 있네요 시어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해요 야 이거 내가 생애 처음 작성한 코드가 실행되니까 뭐 이상한 검정 화면에 hello world라고 뜨는데 이제 저희가 작성한 코드를 한 줄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줄부터 확인해볼게요 무슨 해시마크에 include라고 나와 있어요 야 이거 무슨 인스타그램도 아니고 말이야 응? 해시태그가 있냐? 하실텐데 얘가 뭔지 알아보기 전에 컴퓨터 용어와 잠깐 친해져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나 코딩을 할 때는 올바른 컴퓨터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 검색할 때도 뭐 how to shop, how to 해시태그 뭐 이렇게 쓰면은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 표시는 해시마크 혹은 넘버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크는 앞으로 자주 보실 텐데 에스터리스크라고 해요 에스터리스크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얘도 자주 보시게 되실 텐데 ampersand라고 합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뭐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알아두시면 좋죠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줄이 뭐 하는 애냐 하실텐데 일단은 C 언어가 미리 사용하겠다고 침뱉하놓은 단어예요 이 include를 영어로 하면은 무언가를 포함하다라는 뜻인데 얘는 누가 이미 만들어 놓은 기능들을 편하게 포함해서 쓰겠다라고 출처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 찍을 때 다른 사람이 쓴 음악을 쓰려면은 만든 사람의 출처를 밝혀야 하잖아요 해시마크 include 구문은 보통 코드 맨 위에 나와서 내가 앞으로 사용할 기능들을 미리 선언해 놓는 거죠 그럼 어떤 거를 선언했냐라고 한다면은 stdio.h라는 걸 선언을 했어요 저는 C 언어 처음 배울 때 야 무슨 스튜디오를 include 하냐 했는데 사실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라이브러리의 약자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stdio.h를 include 함으로써 어떤 걸 쓸 수 있냐겠죠 이걸 include 함으로써 제가 쓸 수 있는 것들은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모르면 어떡해요 가서 봐야겠죠 구글로 갑시다 구글로 왔습니다 구글 검색을 습관화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다가 stdio.h를 치면은 어떤 걸 쓸 수가 있냐라고 물어봐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 적당한 뭐 튜토리얼 포인트 뭐 이래 들어가 볼게요 야 여기 보면은 stdio와 비슷한 애들이 한가득 있네요 그리고 이 문서를 살펴보면은 야 무슨 외계어냐 하실 텐데 나중에는 완전히 이해가 되실 것이고 아주 유용합니다 확실해요 그냥 여기 들어오시면은 아 stdio.h를 선언함으로써 얘네들을 쓸 수가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stdio.h는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c언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에요 웬만한 프로그램 아니 그냥 c언어를 코딩한다 하시면은 일단 얘부터 인클루드 하고 봐야 합니다 아니 오죽하면 헬로우월드를 만드는데 얘를 인클루드 했겠어요 그죠 그만큼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라이브러리니까 일단은 인클루드 하고 봐야 하는 애구요 지금은 다 외계어죠 끕니다 오케이 그러면 첫 줄을 다시 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해시마크 인클루드는 누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내가 추가한다는 뜻이구요 어떤 걸 추가할 거냐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라이브러리를 쓰겠다 다른 사람들이 작성해 놓은 c언어 코드를 보시면은 맨 코드 첫 줄에 이 인클루드가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구글에다가 심플게임 인 c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에 뭐 아무 게임이나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맨 윗줄에 인클루드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죠 보통은 코딩할 때 맨 위에 상단에 미리 선언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그리고 다음 라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인트 메인 소가로 열고 소가로 닫고 그 다음에 중가로 열고 사실 제일 설명하기 힘든 라인이 이 라인일 거예요 이 라인은 엄청나게 복잡한 한 줄의 코드인데 너무 복잡해 보여가지고 c언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겁먹고 떨어져 나갈까봐 마치 자기가 심플한 척 편장한 라인입니다 맞아요 함정이죠 이 라인은 챕터를 나아가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깊게는 안 들어가고 발만 살짝 담궈본다면은 메인 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코딩을 하고 이 컴파일을 할 때 컴퓨터가 야 이 코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마 내가 코드 하나 짰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라고 알려주는 시작 지점이 바로 이 메인 함수입니다 일단은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 볼게요 나의 코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 프린트 F라고 하는 앤데 소괄호가 열려진 거 보니까 메인 함수랑 비슷하게 함수라는 거에요 색깔도 메인 함수도 하얀색이고 프린트 F도 하얀색이고 얘도 프린트 F라는 함수에요 누군가 이 프린트 F라는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놔서 우리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맞춰서 이 프린트 F를 사용하는 거죠 어? 권희님 이거 누군가 만들어 놓은 함수라면은 출처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실 텐데 아까 저희가 stdio.h라는 라이브러리를 선언하신 거 기억하시죠? 출처는 저희가 이미 밝혔습니다 이 프린트 F라는 함수는 stdio.h라는 라이브러리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어떡해요? 하실 텐데 들어가 보면 됩니다 아까 그 웹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웹사이트로 가보시면은 여기 프린트 F 함수가 보이시죠? 이 프린트 F 함수가 stdio.h라는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밝히고 사용하면 된 거예요 이걸 들어가 보시면은 얘의 효능 및 용법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다 외계어임으로 그냥 나옵니다 함수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같이 알아보겠지만은 프린트 F는 스탠다드 아웃 함수에요 저희의 경우는 이 컴파일 위에 나오는 이 검정색 결과 창인데 여기에다가 이 더블 코테이션 사이에 문자열들을 프린트해라 하는 거죠 여기다가 뭐 1212를 붙여가지고 다시 컴파일을 해본다면은 이 검은색 창에 1212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보시게 되시면은 프린트 F 괄호 열고 더블 코테이션 안에 문자열들을 입력한 다음에 다 쓰면은 세미콜론으로 문장을 마무리 지어주는 거죠 시언어에서는 위에 뭐 선언이나 함수를 제외하고는 맨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야 합니다 어디서 이 문장이 종료되는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컴퓨터에게 막 여기서 끝났다 라고 알려줘야 해요 그냥 이거 없이 컴파일을 해보면은 컴파일이 안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리턴 0이라는 라인인데 이것도 함수라는 걸 알아야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한데 지금 간단히만 설명드리자면은 이 리턴이라는 단어는 위에 메인 함수 왼쪽에 붙어있는 인트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얘를 보면은 파란색이에요 리턴도 파란색이고요 이 둘의 공통점은 시언어가 먼저 침뱉어놓고 지가 쓰겠다고 예약해놓은 단어라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듯이 함수는 죽으면은 리턴 값을 남깁니다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유언 같은 거죠 이 메인 함수는 죽기 전에 인트라는 형식의 값을 뱉고 죽습니다 인트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시언어가 예약해놓은 정수 타입의 숫자를 말해요 뭐 예를 들어서 0이나 1212나 뭐 이런 숫자나 정수형 숫자 타입을 말하는 거죠 저희가 메인을 만들 때 야 죽기 전에 인트를 우린 남기고 죽을 거야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숫자를 남겨주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서 0을 남기고 죽은 이유는 컴퓨터는 전통적으로 0을 남기고 죽으면은 아 아무 문제 없이 종료가 됐구나 라는 걸 의미합니다 컴퓨터 안에서 컴퓨터가 저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헬로우 월드를 딱 내뱉고 0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러면 컴퓨터도 아 얘가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아름답게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함수에 따라서 0을 리턴하면은 실패의 의미를 갖는 함수도 있어요 근데 더 복잡해지기 전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첫 번째 시간인 만큼 다시 한번 설명과 함께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는 이 프로그램에서 헬로우 월드를 프린트 할 거니까 일단은 stdio를 인클루드를 해야겠다 인클루드 stdio.h 근데 여기 살짝 이 오타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인클루드 인클루드가 아니죠 인클루드 stdio.h 하고 그 다음에 인트 메인 여기서 시작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린트 F 헬로우 월드 라고 치신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마무리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죽었다 리턴 0 세미콜론 마무리 그리고 컴파일을 해보시면은 헬로우 월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의 첫 프로그램이 탄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어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